정읍의 한 아스파라거스 농장. 여기 기세넘치는 농부가 있습니다. 굿모닝. 얘들아, 잠잠잇. 그거 밑에 손 넣어서 뭉쳐있는 게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주고. 봐봐. 이런 뭉탱이를 한 번 더 체크해달라는 거잖아요, 거기에. 이러면 하루 일당 못 나가요. 남들이 보면 일당 준 줄 아네. 농부의 꿈을 안고 모로코에서 한국으로 귀농. 농부는 체육이 없으면 진짜 안 되는 직업이에요. 안녕하십니까. 뭐하고 계세요, 선생님? 신학년 약 납붙으려고. 커피 한 잔 얻어먹으러 갔는데 힘들겠네. 맛있는 건 없어요? 맛있는 거 뭐 입고. 맛있는 거 입고밖에 없어. 여기 오면 맨날 맛있는 것도 안 줘. 안 주면 안 돼. 예쁘게 매장인데. 틈틈이 이웃과 아내의 일까지 돕는다는데요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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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를 전국에다가 체인점만 넣어봐요. 농가 체인저. 지금 그냥 되게 무서워해. 근데. 생각만 해도 행복해서 된다. 아니. 꼭 성공해. 엄마 옆에다가 도와줄 수 있는 거 할 테니까. 기운 센 불도자 같은 농부에 패기 넘치는 귀농 스토리. 함께 들어보실래요? 뭐. 뭐. 뭐.